왔다, 왔다. 어울리지는 않았죠, 다투기만 하고 속만 배울 것 같아. 옛날 생각난다. 뭔가 이상해. 참 이상한 건요, 어느새 난을 통해서. 곁에 없으면 미칠 것처럼 그댈 보고 싶은 걸. 빛딱한 나만의 힘으로 설렘이 가득 찬 선물로. 점점 다가서는 그대를 어쩜 좋아요. 그대 때문에 가슴이, 이 심장이 두근두근. 난 그대만을 사랑해, 내 맘 가득 외치는 말. 두 눈을 꼭 안고 있어. 떨리는 입술을 내민다. 보면 먼저 안아주는 그댈 꿈꾸고 있죠. 그대의 길이에요. 잠든 척했었던 그날. 나보다 더 큰 그대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죠. 그대의 길은, 내 맘 가득 외치는 말. 숨겨도 감출 수 없는 건. 꿈에도 원하고 있는 건.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오직 한 사람. 그룹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만을 사랑해 내 맘 가득 외치는 말 두 눈을 꼭 감고서 떨리는 입술을 내밀 날 보면 먼저 안아주는 날 꿈꾸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대 나와 같단 걸 눈부시게 심장 속에 새겨진 사랑이 널 그대 때문에 영원히 이 심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만을 사랑해 내 맘 가득 행복한 말 두 발 한짝 펼쳐서 떨리는 가슴을 내준 그대여 태국의 사랑을 가득 감겨줄 두 발 한짝 펼쳐서 떨리는 가슴을 내준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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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가 다들 많아지셨어요 뜨거워 진짜 너무 좋다 은영 씨는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? 전 촬영 전 공기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김은영인 줄 알았는데 써니일 주변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엔진아도 별로 안 혼내시더라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